좀 의심스러운데요? 네? 갑자기 사인을... 아니요, 예전부터 받고 싶었는데... 아무도 그런 소리 없었잖아요. 지금 좀 바쁜 것 같긴 한데... 아, 그러면 제가 사인해주면 뭐 해줄 거예요? 음... 나 원하는 거. 춤춰줄 거예요? 다음에 받는... 사인... 그러면 되게 애교 있게 사인해주세요 한 번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. 자, 갑니다. 제가 잡고 있을게요. 자, 시-작! 사인해주세요. 아니, 이게 귀여운 거였나요? 한 번만 귀엽게 해주세요. 사인해주세요. 알겠어요. 너무 잘 나왔습니다, 사실. 감사합니다. 많이 또 하고 있었구나. 자, 다 했고요, 세 장. 다 받았습니다. 아무튼 저는 세훈 씨의 애교를 반환했으니까 네, 성공했습니다.